수원의 변화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 이동이 빠르고 단지 바로 앞에 예정된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도심 인프라가 한걸음 안에 있는 완벽한 생활권 걸어서 학교 가는 도복권 교육환경 걸어서 힐링하는 공원과 수목원 리첸시아 퍼스티지는 멀리 가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올인원 단지입니다 여기에 1.5km 내에 위치한 수원 델타플렉스 등 진정한 워라벨이 가능한 직주 근접까지 완벽한 자리에서 고세계 미래 가치를 선점합니다 5개 라인이 환승하는 수원역과 인접해 있으며 시너지를 높이는 대형 유통시설 수원 군공항 이전지 개발 계획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대규모 개발 호재에 비전이 연결되는 중심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이곳에 당신의 퍼펙트 라이프를 위한 고세계 첫 주거단지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를 선보입니다 탄소프트 한글자막 by 한효정